너를 원해 뭐 어때? 너도 Not Shy, Not Shy, Not me! 짱이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디데이. 디데이. 잠을 멈출해, 지 대 banks, 고 등장, 미에ux장에 억지나 무 Dra. 이 모니사 CN 이 목적 주인공 말이었는데 assure 안 봐도 좋겠어요. 경우도 너무 약간 전쟁도 되고 좀 떨리는 것 같아서 뭔가 눈은 감았는데 잠을 좀 설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하세요. 오늘 세트상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처음으로 또 제가 세트상에서 운전을 해보게 되네요. 주차를 잘해야 할텐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가 조금 있어요. 초기 좀 굉장하고 그래서 뭔가 무대가 되게 낮아가지고 뭔가 무대가 되게 낮아가지고 차가 너무 예쁜데요. 색깔이 되게 차가 너무 예쁜데요. 색깔이 되게 차가 너무 예쁜데요. 색깔이 되게 모르시기 하나 이렇게 모르시기 하나 이렇게 모르시기 하나 이렇게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어 버티기 난 그거 한 번만에 대해서 나 요즘 말아가는 양머리 해가지고 진짜 진짜 저거 나왔어요? 예전에 저한테 50분 아 진짜? 저거 저희 라이트닝 손님 저거 저거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응원봉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네 그럴 수 없을 수 있긴 하더라고요. 아 아 완전 예뻐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차가 계속 무서운 놀이들 그냥 진짜 이렇게 장난하는게 있거든요. 여기가 1층이에요. 예지연이가 예지한테 예지야 저거 그대로 타고 그대로 밟아서 나가자. 여기가 오기 전 차로 시작한다고 들었을 때 그대로 밟고 나가면 돼. 긴장했어. 긴장했어. 저거 머리에만 찢어졌는지 완전 긴장. 아 예지 입술 예지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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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만졌어요. 뒷걸이 딱 내려갔어. 뒷걸이 완전 내려. 여기 근육 여기 근육. 저희가 어제 샀어요. 실패 전날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막 공수 금방 한참 하다가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 아침에 갑자기 그래서 계속 시작하면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픈에 한 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원래 집에 가려고 했거든요. 갑자기 제가 딱 눈을 떴는데 예지님 씨 스펠음 스페이 스페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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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쉴!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방금하는 땀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닿았나? 운전면은 딸깍 같다잉. 너무 딸깍 같다잉. 따고 싶다고 막 따지는 게 아니네. 따지는 게 아니네. 따고 싶다고 따지는 게 아니네. 아 진짜? 좀 잘해야 돼. 우리 타고 와? 아 못 웃겠네. 아 경험 부르네. 아이 싸인다. 아이텀Ơ anda.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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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 밥이 좋게 됐나봐요. 이쪽에서 아침밥 냄새 나요. 근데 제가 흰쌈밥이랑 약간 스팸이랑 아니면 갈치구이 같은 저희 비밀러브. 이미 뭐라고요? 일주일 한 줄로 딱 샀는데 밥 냄새가? 뭔가 나 아침 메뉴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미 이겼지. 계란후라이 먹은 것 같아. 나는 약간 콩설밥이랑 약간 갈치구이. 생선구이. 아직까지 생선이 됐어. 생선구이랑 약간 햄. 무슨 햄 같은 거 햄. 매스컷.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먹은 것 같아. 약간 짝짠이 좋아. 계란후라이 먹은 것 같아. 생선구이에 약간 그 뭐지? 튀김 약간 입히고 있잖아요. 무식게. 그 냄새인데? 생선 밥이랑 먹은 것 같아. 고맙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좋아하는 멤버들을 좋아하는 멤버들을 저희 앨범 스포일러 때 저희 멤버들은 누군지 꼭 찾을 수 있었나요? 저였어요. 그 전쟁이. 한입. 다. 가. 가. 여. 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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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티도 항상 건강해지면 좋겠고 이 정도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